오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어 이거? 아 대박 이거 뭐였지? 아니 몇 천배! 몇 천배! 몇 천배! 몇 천배 형님! 몇 천배 형님! 몇 천배 형님! 나 정말 안 되겠어 몇 천배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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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DK 촬영 전에 어머니랑 같이 김치를 담그는 거 연습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을 줘야겠다 했는데 저희가 두 명을 다 포장을 해가지고 깍두기 김치랑 배추 김치를 이제 준 거예요 난 동치미도 받았어 준 거예요 난 동치미도 받았어 아니 뭐야? 하하하하 요 아따 I can hear you 날 부르는 네 목소리가 들려요 널 어제처럼 코앞에서 난 느껴보라 아따 어지러운 거이 추억의 동넌을 떠나보라 떠나보라 메모리 나오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하하하하 지금은 솔직히 한 명도 엄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뒤에 이렇게 맴덕은 팬도 없고 그러는데 신화도 혹시 팬들은 없는데 자기들만이 생각이 아닌가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게 근데 팬 많다는 게 네네 부럽나요? 하하하하 우리 민우 씨랑 어떤 애벌레로 보여주고 싶어합니까? 탄력 있는 애벌레 하하하하 이미 설정이 끝났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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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말씀하시면 한 명씩 할리기는 애벌레 바로 나오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? 진짜? 어? 손 좀 안 해요? 잠깐만요! 아, 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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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, 마이... 나 아픈 거지? 아픈 거지? 아, 아따, 미안하단 깨? 아, 아따, 미안하단 깨? 아, 아따, 미안하단 깨? 아, 그런데 이게 내 보이심이에요! 아, 너하고 뒤로 오고 싶은... 심한 거 참나... 병났단 깨! 내 이름이 뭐예요? 한 번만 해주세요. 내 이름이 뭐예요? 내 이름이 뭐예요? 내 이름이 뭐예요? 내 이름이 뭐예요? 오케이! ㅋㅋㅋ